30대에 그게 저절로 돼요? 나 아직 20대인데 아 대리운전 백마코올 백마코올 아저씨가 그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필름이 끊겼는데 그 아저씨가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를 내가 혼자 밥을 먹겠어? 걱정 마 누, 누구세요? 올해로 딱 10주년 이제 내 차례가 온 건가? 내가 날 못 잃고 자꾸 일방적으로 찾아오면 어떡해 진짜래 보여줘? 빛되게 밀당하는 힙합 처세 왕 작다고 약보다 간 단칼의 멘붕 요 우리 명 같은 사람도 없나? 운치 않을걸 언제 함께 마셔요 성도가 좋아 나물 잊지 않을래 주변은 좋았나 So what did it love 남들 하겠니 예 나 홉 って 그것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